프라이팔에다가 취나물을 그냥 담으세요, 먼저. 불을 안 켜고요? 네, 불 안 켜고. 회원님, 뭘 안 둘러요? 네, 안 둘러고 일단 담으세요.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양념을 먼저 해줄 거예요. 입나물인 취나물은요, 양념 간이 깊게 배워야 맛있는 나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볶기 전에 미리 양념을 하고 나서 볶아야 훨씬 더 나물이 따른하게 맛있어요. 그래서 먼저 양념을 할게요. 양념을 하고 볶는다. 어떤 양념들이 들어가는지. 일단은 취나물이니까 향이 좀 있다 그랬죠? 그래서 향이 진한 나물인 경우에는요, 들기름으로 향을 하는데 들기름 먼저 코팅을 시켜줘야 나물이 억쇄 보이지 않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렇게 코팅을 먼저 하고 여기에다가 다진파 2큰술을 먼저 넣습니다. 파마늘을 먼저 넣어주세요. 그래야 향신체가 볶아지면서 향이 날아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취향만 남습니다. 그래야 맛있어요. 그리고 다진 마늘 1큰술 넣고요. 그다음에는 국간장을 넣어주시는데요. 국간장은 2큰술 정도 넣고 간을 흠씬 먼저 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양념 재료만 들어가도 풍미와 감칠맛이 확 살아날 것 같아요. 그쪽으로 향이 좀 가지 않아요? 향이 가죠? 그리고 또 국간장을 넣어서 진짜 그 감칠맛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간장은 2큰술을 넣어주세요. 이것은 국간장은 3큰술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더욱룰이 더 좋습니다. 하늘은 5큰술을 넣어주세요.